안녕하세요.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틀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경제 제재가 저렇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침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가둬지는 건데 저 상태에서 우크라 사람들이 저렇게 전의가 불타면, 국민의식이 불타면 러시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대한다기보다도 지금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모정보를 좀 전해드리면 일부 유튜버나 혹은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러시아가 어떤 데인데 우크라가 힘쓰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부실없는 건지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화면은 TCM 클립스라는 유튜버, 미국 쪽인 것 같아요, 영어권이에요. 그분이 9월 13일에서 러시아 국영방송의 7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전체를 제가 번역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 영상은 이제 국영방송에서 5명의 패널이 나오고 호스트가 따로 있고 사회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사회는 서서 말하는 잘생긴 젊은이고요. 호스트는 말을 어떻게든지 묶음을 묶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주목할 것은 이 5명 패널 중에 3명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 비판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노란 글씨로 썼고요. 인물로 따지면 1번, 4번, 6번이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2명이 제가 사회랑 호스트 때문에 2번은 없고요. 인물. 2명이 말하자면 이게 꼴통, 극우, 쇼비니스트입니다. 그게 인물로 치면 3번, 4번 인물에, 3번, 5번 인물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는 흰 글씨입니다. 그래서 패가 딱 나눠져요. 제가 이제 이 국영방송에서, 국영TV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먹었고요. 이 수준은 비록 러시아가 이게 봉숭아 학당같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는 것, 여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걸 가감없이 국영방송이 다룬다는 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방파나 종편보다 낫다. 오히려 난점이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봉숭아 학당 7분에 걸쳐서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가르쳐 주잖아요. 혹시 어떻게ód게 잘 요 campsite지요? 그러니 여기서 우 зач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승하고 있는 나뉘아. 한국국미사. 뭐지, 학교의 장기에 어떻게 다ется 공К가에 공통을 것이라고 하죠? 공구를 위해 공통을 가진 예상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가가 줍니다. 원내로 이 지역의 사례가 없고요. 일단은 그래야 호랑이 불구하고. 셈이 하나의 상대에 따라서 문제를 공통을 기출할 수 있는 거롯ency. 경제상이라면 이국이 젖을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도전해라. 이를 통해 ... ... ... ... ... ... ... 바다레다는 글쎄게 뭐랄까 정말 말인지 очень правильно сказал мы еще не начинали но когда надо будет начнем так 710ews к 아래서 일일시 원하는 것이 유жайшка на хватает сил и все решительств растич а почему мы ждем вот вы говорите хватает сил мы говорим мы слышим что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но не уже и на корону серьезно верит что 6 месяцев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의지가 있다고 강변을 합니다, 끝까지 강변했다고. 여기도 완전히 공통, 크고, 협의 났습니다. 협박합니다. 아까 먼저 본 제일 먼저 말한 인물질을. 너 말 조심해, 임마. 식민주의라니,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이런 어감입니다. 현장 전체로 봐야지 유럽과 미국이 있잖아. 우리가 탐욕 때문에 한 전쟁이야? 우리가 끝까지 땅 뺏으려고 한 전쟁이야? 이건 숭고한 러시아 제국을 위해서 한 전쟁이지. 여기서 말을 은근슬쩍 돌립니다. 점령지에서 지금 수준의 보안 정책을 할 거냐. 굉장히 지금 점령지의 주민들이 저항운동을 많이 하나 봐요. 아니면 점령지에 옛날 나치나 소련이 했듯이 본보기로 사람을 수천 명씩 잡아 죽일 거냐. 이런 끔찍한 얘기를 묻습니다, 사회가.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 문제 자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에서 못 빠져나온다. 오데사까지는 못 들어갔죠. 지금 오데사 인근에 헤르손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사짜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반기기커녕은 우리를 혐오하더라. 지금도 두 명을 겨냥하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TV에서 이때까지 잘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적 얘기다, 이제는. 대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다. 사람들 마음이 움직여야 동화시킬 거 아니냐. 이때 점령을 해방이라고 표현을 해요, 국영방송에서. 우크라사람한테 야, 우크라인이란 민족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크라사람이 우리 지지하고 없냐.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가 야,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우크라사람이랑 대화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또 돌려요, 수습을 하려고. 이거 설득 못하면, 러시아인이 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설득 못하면 이전은 못 이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이유, 상대방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상대는 우리랑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거랑 문화적인 거 같이 해야 된다. 그러나 군사가 먼저 이겨야 된다라고 이제 호스트가 말을 한 급히 수습합니다. 이겨놓고 총불이 앞에 나올 놈, 나와봐. 이 소리예요, 지금. 완전히 꼴통 그겁니다. 그러니까 묻죠. 전쟁 얼마 동안 갈 거냐. 제 아이가 이제 10대인데, 몇 년 후에 걔들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됐을 때 전쟁터에 나가야 될, 그때까지 전쟁 계속된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당신 얘기는. 이게 국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이에요. 패널이 다섯 명 나오는데 세 명이 전쟁에 반대하잖아요. 세 명이 전쟁에 반대해요. 두 명이 꼴통 그고, 쇼비니스트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봉숭아 학당이거든요, 지금. 저 봉숭아 학당을 가감없이 국영방송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상파,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금기, 금기. 종편, 조중동 한 번도 없죠. 금기. 그것보다 훨씬 더 당당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여론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봉숭아 학당입니다. 그러나 저 봉숭아 학당에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짧은 동영상은 유튜버 워덕 디펜스에서 9월 14일에 다루어진 러시아 극우 쇼비니스트이며 전직 정보기관 FSB 요원의 인터뷰를 인용한 겁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푸틴 지지자들이 이제 푸틴이랑 러시아 정부가 무능하다고 막 비판을 해요. 러시아 전쟁이 패배해서 러시아 연령이 일어났듯이 이번 전쟁 패배는 정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는 또 극우가 잡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틴보다 더 푸틴스러운 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봉숭아 학당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왜 총동원을 안 하지? 동원하면 징집을 하거든요. 러시아가 징집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선에 가기 싫다 해도 법률적으로 감옥에 못 넣습니다. 전선에 가기 싫습니다. 저 오늘 자로 사편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이 그렇게 말을 해도 러시아 지금 형법상 법률적으로는 감옥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전과자의 용병 회사가 있잖아요. 와그너 그룹. 그게 푸틴의 오른팔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용병의 전과자의 시리아인의 체첸인의 그다음에 살살 꼬셔가지고 집어넣은 젊은 애들의 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몽땅 같이 쓸어넣어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도넷스크, 루안스크 지역에 8년 전부터 점령됐던 친 러시아 지역 거기 사람들 중에 돈 줄게 전쟁 나와라 해서 나누니까 술만 먹고서 퍼질러 있다가 그리고 제블린이나 정밀폭격, 정밀타격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군이 나타났다 하면 차를 몰고 도망가거나 장갑차를 몰고 도망가거나 탱크를 몰고 도망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장비를 갖고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빵개치고 총도 버리고 맨발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행물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거의 술에 취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러 잡아본 사람들 유튜브 저기 보면 거의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야 저거 의외로 빨리 무너지게도 하겠는데 저는 장기 소모전 갈 거라고 봤는데 사기가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장기 소모전을 못 가죠. 아니 우크라군이 나타났어. 내가 지금 탱크병이야. 탱크 장교야. 그런데 탱크로 몰고 가면 제블린에 맞아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오케이 탱크 버려두고 가. 장갑차가 그렇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래요. 이게 사실 이런 일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한 3, 4개월 전에 코멘테이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코멘테이터에 정확한 말을 했는데요. 지금 서방 쪽에 지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쯤 지나면 그러니까 8월 말 9월이 되면 우크라가 80만에서 100만의 전투병력을 확보한 상태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숫자를 징집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체제가 징집해서 보낼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런 말을 국영방송에 나와서 했었어요. 한 3, 4개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의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가 2월 말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8월 말까지는 있는 부품 있는 재고를 가지고 급한 거 그럭저럭 메우면서 돌아갈 거다. 지금 가스관 걸어잠구고 하면서 가스관 폭발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부품이 없어서 그래요. 기술 지원이 안 돼서. 서방에서 같이 합작을 했었는데 서방이 다 발을 뺀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다고요. 그러나 6개월까지는 있는 부품 갖고 그래도 꾸역꾸역 돌아갈 텐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공장에 가다가 스르륵 멈춘다 이거지. 볼트 하나 부족해서 특수볼트 하나 부족해서 특수부품 하나 부족해서 그래서 이 경제 자체가 비실비실비실비실비실 그냥 아사상태 굶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듯이 그렇게 주저앉기 시작하는 게 6개월쯤 지나서야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지금 러시아가 포탄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네. 1만원 혈아. 전투신이 1만원 대답 왜요. 편집기